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운전자의 적절한 조치 방법으로 가정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이게 브레이크 등이죠 이게 딱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요 첫번째로 주차 브레이크를 점검 해야겠죠 브레이크 작동 됐을 때 들어오는 거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을 점검한다 라이닝이 뭐냐면 브레이크 패드하고 브레이크 바퀴하고 사이에 껴있는 맙 같은 부품인데 그게 마모되거나 그러면 경고등이 작동을 해요 점검을 해줘야 되고 브레이크 액을 점검한다 이거 브레이크 액도 다 유압식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밟는 게 아니고 유체 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적은 힘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브레이크 액의 원리인데 브레이크 액이 없어도 이 브레이크 작동이 안 돼요 등이 들어오게 되죠 점검을 해줘야겠죠 제동등 브레이크 등을 점검한다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뒤에 보면 브레이크 빨간불 있잖아요 그거를 점검해요 왜요 지금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들어온 건데 이거 빨간 등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이거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 제동 등을 점검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주차장에 주차한 차 바닥에 검은색 계통의 액체 등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대요 그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액체들 중에 색깔이 검은색 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래 사용한 오일입니다 오일은 원래 맨 처음에는 색깔이 이렇게 연한 노란색 빛을 쪄요 식용유처럼 그러다가 점점 점점 엔진 피스톤과 엔진 사이에 쇠가 갈리거나 이물질이 포함되면서 점점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흙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계속 안 갈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쇠가루가 섞인 이런 색깔을 띄게 돼요 좋지 않죠 이거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피가 피떡진다고 그러죠 자유롭게 순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바닥에 쫙 빠져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샜다는 거예요 지금 엔진 오일이 샜다는 거예요 검은색 액체가 샜다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냉각수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전액 엔진 오일이 되는 거죠 이게 색깔이 엔진 오일은 처음에는 연한 황색을 띄다가 점점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간다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이거를 뭘 점검 해야 될지 알겠죠 이거 이렇게 막 바닥에 흘러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타고 다니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답이 2번 엔진 오일이었습니다 47번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계적의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용어정이죠 여기 보면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앞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뒷바퀴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따라 붙죠 분명히 앞바퀴는 일로 지나갔는데 뒷바퀴는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오른쪽 앞바퀴가 지나간 이 계적과 오른쪽 뒷바퀴가 지나간 이 계적의 차이를 내륜차라고 불러요 안쪽 바퀴의 차이 내륜차 이게 정이죠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 내륜차 때문에 횡단보도 같은 여기 이쪽에 서 있으면 버스들이 막 밟고 지나고 역과하고 이런 사고들이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는 내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간격을 띄고 크게 우회전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이 또 보행자이실 때는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와서 보통 보도블럭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 뒤로 볼라드 라든지 그 뒤쪽으로 서 계시는게 서로 안정합니다 반대로 이 왼쪽 앞바퀴와 왼쪽 뒷바퀴의 이 차이 이 차이는 뭐라고 할까요 이 차이는 이게 내륜차였으니까 이거는 외륜차가 되죠 외륜차도 보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외륜차고요 최소회전 반경은 뭐냐면요 이 바퀴가 이루는 R 또는 이 바퀴의 반경을 말해요 최소회전 반경 차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려 가지고 쫙 돌았을 때 가장 작게 싹 돌 수 있는 그 반경 최소회전 반경을 말하죠 회전 저항은 차가 이제 돌 때 타이어와 접지면과 발생되는 그 마찰력을 말해요 차가 우회전이나 좌회전 같은거 할 때 스피드를 빠르게 못내죠 막 튕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도 있고 그 얘기에요 용어들의 정이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이제 쉽게 맞히실 수 있겠죠 답이 4번 내륜차였습니다 48번 자동차 냉각장치의 고장 및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거 냉각장치요 뜨거운거 식혀주는 장치 말하는 겁니다 맞는거 찾아보래요 1번 엔진과열은 기온이 높을 때만 발생한다 아니죠 엔진은 한겨울에도 발생하죠 엔진과열 같은거는 기온하고 엔진과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미미하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때만 생기고 이러는건 아닙니다 라디에이터가 과열이 되었을 때 캡을 열면 냉각수가 분출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냉각수가 들어있는 곳을 라디에이터라고 하는데 과열이 돼가지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해서 갓길에 세우고 본넷을 열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캡을 딱 열면 뜨거운 냉각수가 확 뿜어올라자고 그죠 수증기처럼 증발해 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요 이거 맞는 얘기니까 라디에이터가 과열됐을때 절대 캡을 그냥 열시면 안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공냉으로 공기냉각으로 식혀야 돼요 만지시거나 보면 화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는 물에 비해 부동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냉각 기능이 우수하다 아니죠 반대로 됐죠 부동액 비율이 높으면 얼진 않을지 몰라도 냉각선능은 떨어지겠죠 냉각의 힘은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엔진 과열이 발생할 때는 에어컨을 켜 놓아야 된다 엔진이 뜨거운데 지금 에어컨을 계속 과열을 시키면 엔진이 더 뜨거워지겠죠 틀린 얘기겠고요 정답은 자동차 냉각장치 고장 및 조치는 라디에이터가 과열되었을 때 캡을 열면 냉각수가 분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다음 2번 이었습니다 다음 2번 이었습니다 lında 4번 이었습니다 5번 이었습니다